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 정체가 뭔가요?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뭔데? 우리가 수업관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복집이에요. 그래서인지 보통의 식당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다. 밥을 먹다가도 저절로 물고기에 눈이 가는데요. 홀린 듯 수족관 앞에 서서 구경하기까지. 바다 체계해서 내가 보는 것 같아. 진짜 멋져. 답답한 일상의 위로가 되는 작은 바다여행.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. 과연 짜장면의 운명은? 물고기 때문이야. 물고기 때문이야. 맛있게 먹어. 물고기 때문이야.